광주도시공사가 채용시험 대행업체를 고소했습니다.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신규 직원 2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험 전문대행업체에 의뢰한 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에 잘못된 합격자 통보로 채용의 오류가 발생해 광주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해당 업체는 인적성 검사 결과 적합자 2명을 부적합자로 부적합자 2명은 적합자로 통보해 최종합격자 1명이 바뀌고 또 한 명은 면접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냈습니다.